오늘의 택배는 사랑 사랑에 도색했습니다 과자야? 아침부터? 아니지 뭐야 이것은 바로 내가 어제 면돌기랑 칫솔을 못 갖고 와갖고 4일 동안 합숙을 하는데 그걸 왜 안 갖고 오는 거야? 내가 미안하지 뭐야 항상 설레는, 설레는 소리가 설레는 택배 특기 우와 뭐야? 뭐야? 근데 이거 언제 시켰지? 아까 시켰지 뭐야 아까? 면돌해야 되잖아 진짜 파이너스 바뀔을 땐 잘 못 느꼈는데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빨리 자라지? 스트레스 받은 게 잔디인데? 면돌 봐도 돼? 이거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세금은 살살 나 되게 쉬울 것 같아 지금 인상을 약간 써줘야 되나? 아니지 그건 아파 보이지?